아 애쉬 짱 재밌는데? 애쉬 너무 재밌어 어떻게 미칠 것 같아 나 미친 사람인가 사실? 사실 2룬을 들어야 되나? 그거 알아요? 애쉬 실제로 2룬 가끔 들음 가자! 참고로 무리를 걷는 자를 왜 가냐면은 무리를 걷는 자를 갔을 때 얘가 보통은 이런데서만 싸우는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런데서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득을 보는거죠 우리 인베 갈래?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자 어때? 안녕하세요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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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 빨빨빨빨빨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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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그거 아니 풀은 맞아 가자 그냥 풀였을 줄 몰랐지 풀을 맺음 아쉽다 나 경험치 개많이 먹어 경험치 맘 놓고 먹어 다행히도 내가 경험치 위에서 좀 먹고 오케이 어? let's go 어? ㅈㄴ 쎄네 이 새끼 네쉬가 프리딜 기준으로 나쁘지 않은거 같단 말이지 애가 쳐맞는 거보다는 나쁘지않은데 이 정도면? 얘는 평타 계속 때려놔가지고 그걸 해야됩니다 오케이 해놓고 어? 헤헤 와 존나 세네 저거 수감신 가고 6레벨 찍으면 애쉬 이제 신입니다 상대 조합도 조합인지라 진짜 신이겠는데? 상모로 쿨감신 먼저 가는 이유가 애는 쿨감이 닐이어서 그럼 AD계수 받는게 W밖에 없어가지고 고맙지? 난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면 저거 갔다 이거 몰아 몰아 오오오오오 캐리어 할 있으니까 나한테 선물 궁이 없어 나 Spieler 조금만 더 때릴걸 제 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갈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행복해 역시 내가 어? 이거 다 스노우볼 굴러간거야 내가 호감작 해가지고 아까 미드에서 커버 한번 해줘가지고 호감작 됐네 밤템 일단 제국가죠 오늘은 아 죽여 알아서 어 저게 왜 뭔가 너 야 야 야 아니 저걸 못참는데 아니 아니 왜 저걸 못참는데 아니 나 억울해 아니 억울할 것도 없는데 억울하네 아니 저 구게 한방에 죽는 것도 대박 궁 썼니? 남이? 아니 5레벨인데 어떻게 못참은거야 궁 썼다 오케이 맞췄고 아 저럴거 같더라 압박 압박 오케이 오케이 일기를 열심히 하는구만 궁 오케이 이게 좋네 오케이 오케이 아허허 엉 강다 엉 강다 아하하하하하 또 시다 아야 어 요네 우리한테 공은데? 집 가야지 나 간다 아 진짜 아 이거 50원만 있으면 되는데 대분아 30초만 나랑 같이 있어줘 있으면은 돈이 많이 올라 이제 가 필요없어 내가 빨리 갈게 미드가자 돼지야 우리꺼야 나 이거 바꿔 이거 맛있고 우리 먹으면 되지 으이씨 아하하하하하 행복해 지금부터 이제 날먹하는거죠 제국이나 맞아라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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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라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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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 있냐 우리도 있다 어? 이거 현재 382 저게 안죽어 하하하하 아 저기 안죽어 카사스 왜 카사스가 없는거야 어 어어 깜짝아 적이 안죽네 아하하하하하 개자식 업가하더니 골좋다 요네 노플이여 포로로 포로로 아 이제부터는 편하구만 W쿨이 너무 짧아가지고 포로로 곰곧 모릅니다 상대 안보입니다 내려갑니다 곰쏕니다 포로로 저 잘 안녕히가세요 갑니다 어? 시범 개꿀 노잣돈데 1번 이거 상대 힐러가 좀 있네 이제 이럴때 누가 가는거지 AD 모렐로 음 재밌어 이거 왜이렇게 약하냐고 021 포날던거 하나 나왔네 뭔 나보다 탬이엔나왔냐 쟤는 궁 쏴야지 궁 얍 얍 얍 받아 얍 얍 얍 얍 Forest 오 제국으로 방금 300이상 넣었는데? 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으우 맛있다 와 처형인 꿀빨겠는데, 이거 나미때문에? 와 벌써 갓써? 오 이이라 좀 아 나 너무 흥뽑해 그러면은 둥 한번 써보고 가야지 어차피 갈때쯤에는 또 금방 울어 맞아라 neb 따라라라라 호호 호! 호오 아이엇 그카비요 가자 어우 맛있어 쓱 아 그렇지금 통제중 게일이온 어어 와 죽을 뻔 붕 39초에 와 제국으로 딜 2000이나 했네 그때부터 이제 날먹이의 신이지 들어오면 바로 공 쏴야지 오우 뭐야 호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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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나 없는데 까꿍 누구 계세요 이거 나오잖아 나 두껜데 괜찮아요 제국 3000 넣었고 화궁 1000 아 대행복하해 그래 이런 맛으로 해야지 애쉬는 KDA가 중요하지 않아 추가됨 먹이고 치감먹이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분 빨리 잡아주세 4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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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그것도 못 잡네 아 뭔가 와 궁 또 돌았어 여기까지 오는데 도망가 아 살려줘 우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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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아 살려줘 하하하하 캐리 짱잼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암튼 요즘 챌린저가 한다는 서포트에쉬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만큼 날먹은 아니다 딜량 2등 옛날엔 진짜 날먹이었던게 옛날엔 1초마다 썼어요 그 W관련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쉬가 그 옛날만큼 날먹이 안되는게 아쉽네 와 아니 군중재하가 의외로 많이 되네 시야점수는 43점 마법 피해량 5,900 물리피해량 10,000 비슷비슷하네 그냥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끝 헬로 암텔롱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 어 언니가 두둥